가수 박용국이 컴백 포스터를 공개하며 신보 발매 소식을 알렸다. 박용국은 10개월 만에 3번째 EP3으로 컴백을 확정했다. 특히 자신의 생일인 3월 31일에 맞춰 신보를 발매하기로 확정하며 의미를 더했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준비한 박용국의 새 앨범을 기대해달라며 박용국 생일에 발매되는 특별한 의미의 앨범인 만큼 국내외 팬들을 만나는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만나지 못한 국내 팬들과의 만남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여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년 데뷔한 이후 진정성을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음악을 선보여온 박용국이 이번엔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주목된다.